아무도 없이 진짜 올라간 거 아니에요? 네? 올라가 모운처럼 보인다니까 아니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엘레르가 안 했다고요? 아니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뒤에서 계단이 있는데 여기 내려온 거 있었어요 여자가 봤는데 뒤에 앞뒤에 아무것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팔찡에 살거든요 팔찡 갔는데 그 여자가 반심하네요 팔찡에서 으아악! 으아악!